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웃 뭐 만들어요? 깜짝이야 까르보나라랑 닭가슴살 들어간 치즈 머시기 오늘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고기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깜짝이야 바쁘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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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벌이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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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니 버퍼리 그래도 넌 가버리니 덤덤이 더 알게 되요 아비 덤벌이니 나린이 가까워서 병아 준비됐어? 응 다 만들었어 먹자 음 와 이제 컴퓨니 음 와우 와 비전이 깠다 섞어 섞어 계란 박살레 어? 김치 아 그렇지 어 와 와 와 와 음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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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갈등 호객이잖아 왜요 뭐해 엉덩이 소리야 뭐해 we're the perfect 잘 담았어 에데바바이스 우우우 우우우 아 근데 지금 물하고 있을 것 같았었는데 다 같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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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냥 시간도 잘 안 지나가고 작업도 잘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맨날 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막상 오늘 끝나는 날이 오니까 한 달 완전 깔끔하게 끝냈고 작업도 진짜 잘했고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은 한 열 곡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조금 다 듣고 디벨롭하는 과정을 이제 돌아가서 작업 시작된 것을 만들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이번 한 달을 진짜 좋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번에 여기서 만든 두 배만 마무리하고 다시 다음 챕터로 또 떠나지 않을까 아니면 다 없을 것 같고 지금 딴 데 와서 즐기는 것처럼 다른 데를 가지 않을까 여기로 오기 전에는 이번 한 달 딱까지만 하고 말자 이게 아직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게만 짧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와보고 만들어낸 음악들 같은 찾아들 이런 거를 다 느끼고 나니까 이거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30일간의 이런 여행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를 못해서 또 다를 못해서 또 다를 못해서 그만들 가다 놓을 수 잘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 방금 공부를 다 끊은 건 아니고 나이스 즐거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